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 잤어? 응 출발! 출발! Let's go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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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무서워? 아니 아니긴 출발! 맛잇니? 저 태아가 준비해줄게요. 아버지 지금 많이 해. 그게 뭐야? 그래! 소잖아! 소잖아! 응? 올라가는데 힘들지 않아? 힘들어! 그래! 태아 진짜 잘 간다! 다 먹기 시작! 다 먹기 시작! 다 먹기 시작! 먹을 거 안 돼서 우리 남편이. 안녕해! 말 안녕! 시원한 거 없나? 시원한 거 먹을래? 시원한 거 먹을래? 시원한 거 먹을래? 물이 있었나? 물? 아빠 뭐... 물 다 먹었는거야? 아니! 태아가 남겼지! 그래! 근데 왜 이렇게 쪼금이야? 그거는 충분해! 마셔! 아! 오늘 땅... 정말 많이 난다! 땅이 정말 많이 난다! 응! 가서 물놀이하면 딱이다! 여기 아니겠지? 여기 맞아! 여기 다 우리가 오늘 주사할 집이야! 수영상도 있어! 수영상도 있어? 수영상도 있어? 응! 응! 으아악! 물 받아서 놀자 우리 거운이 잡으러?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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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! 더 가까이! 너가 찍어! 이제 다 절었대! 어...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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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을 드릴까요? 무슨 맛 아이스크림 있어요? 짜증맨, 초코, 멜로, 소박! 수고해주세요! 드림푸드? 알겠습니다! 감사합니다! 녹아! 녹아! 녹았어요? 네! 잘 먹을게요! 마실게요! 네! 꼬깍꼬깍꼬깍꼬깍 아! 아이스크림은 이런 소금을 줘야 합니다! 아빠 그렇게 많이? 다 먹겠습니다! 네! 다 젊게 먹었네요! 다 젊게 먹었어요! 왜? 이게 아쉽거든요! 네! 그래요? 잘 어울리네! 진짜! 아이스크림은 안파도 모자만 써요! 아이스크림은 안파도 모자만 써요! 아빠로 해줘! 아빠 이제 머리 감겨줄게! 응! 잠깐만! 잠깐만! 아빠 세수 한번 더 해줘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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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아빠 깨끗해지셨네? 그럼은! 이게 무슨? 다른가? 엄마? 나는 아니야 그래? 그럼 누구지? 통화차례 응! 아닌데! 네 누구세요? 아빠는 지금 어떻게 찍느냐 하면 티아가 한 것처럼 찍혀 이렇게 씻고 계셔? 응 티아가 한 것처럼 맛있어 응 조용히 아이 이 이 이 이 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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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은근아 봐줘? 밥 먹을 때? 응 꼭 밥 먹을 때 말이었더라 응 다야겠었나? 신기해 얼른 귀재개 펴 얼른 귀재개 펴 엄마가 귀재개 펴 너한테 하루 귀재개 펴 거야 귀재개 펴 일어나 귀재개 펴 일어나 잘 잤어 태양이야 응 잘 잤어 지금 뭐할까 아침 먹어야지 에휴 노래 들어야지 응 맛있게 먹네 먹었어? 은근ak show shy wr 휘 가질가 spill 아으이 될메ias 할머니도 두둥집 맛있어 그래? 어머니 여기가 더 맛있어 여기가 원조 누룽지 맞지 여긴 진짜 누룽지야 진짜 맛있어? 우린 사서 끓이는 거고 왜 누룽지 먹고 윙크했어? 맛있어? 그래? 나도 맛있을 때 윙크해야겠다 자!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엄마! 이러기 한숨은 우선으로 해야 돼 네 아빠 이제 술 먹으러 가 잘 자 응 좋은 꿈 꿔? 응 사랑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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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면생각에서 음식을 꺼려 먹어 아빠 놀래 아빠 오늘 먹어 가려도 돼 아빠 장난 가지고 아빠 터와요 아빠 보고 싶어? 응 난 아빠가 제일 좋아 난 아빠가 좋아 엄마가 너 그게 무슨 말이야? 저 러는 말인가? 이거 식었어? 응 난 먹을만해 그래? 응 어딜 나와? 사주 사주세? 응 시원한데 추워? 누가 근술을 들고 간 거야? 엄마 엄마가? 아빠가 아니었어? 오늘은? 오늘은? 오늘은 아빠가 아니었어? 엄마였어 오늘은 아빠가 아니었어? 응 아이고 아빠인 줄 알았구나 응 아빠가 맨날 에어컨 틀어서 우리 동동이가 아크면이 있어 그래서 소풍 가려고 그래? 재밌겠다 엄마도 켜주면 안 돼? 엄마 아빠는 뒤에 타자 그래 태아가 운전할 거야? 아니 동동이 쩡쩡 그냥 운전할 거야 동동이가 운전할 거야? 응 동동이 쩡쩡하지 태아가 운전하네 동동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는 동동이 옆에 타고 그리고 태아가 운전하고 있어 날에는 헬멧 타고 그럼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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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는 빼야 해 할아버지는 그럼 트럭크에 치를 줄 밖에 없거든 할아버지는 뭘 할아버지 차 타고 뭐 싫어할까? 그럼 그래 우와 신난다 재밌겠다 재밌겠네 ㅋㅋㅋㅋ 노래 할 거야 신난 노래 노래 너 그거 똘똘이 노래 내잖아 맞아 노래 할 거야 난 너무 슬프다 이거 똘똘이 노래다 맞아 난 너무 슬프다 가 쨔 쨔 쯔 쭈 쭈 쭈 흰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엄마 깜짝 놀랐어. 태아 천재 아니야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라고요? 이모 기다리게 여기 딴 맞아? 아니 엄청 큰데? 안 맞아? 응 그래 맞는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집어 오 맞네 바로 운전지 이제 왔다 나같이 랄랄랄라 후 잘 가세요 응 사랑해 응 좋은 건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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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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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! 야 일어나자? 일어나자 알았어 요구초밥 먹고 싶었어? 응 요구초밥 맛있다 맛있어? 음.. 무슨 소리가 느리는데 여기 여기에서 무슨 소리야? 왜? 왜? 호랑이가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있다고? 호랑이가? 거기 호랑이 어디 있어? 여기 사지에는 호랑이 있고 여기는 안 무서운 정도 있고 여기는 여기는 식품 다가가 있고 여기는 물떡이라 바닥에 두는 거 여기 그런 동물원이네 맞아 식품 동물원 이거 엄마가 먹으세요 네 아빠 이거 쿠키 먹을래? 응 요리 이름이 뭐예요? 쿠키 단어 케이크 많이 있는데 짜잔 아빠 케이크 완성 아 뭐야 잘 못 만들어졌나봐 아니야 잘 만들었는데 약해서 그래 다 다시 완성 아빠 케이크 아빠 3단 케이크 완성 에잇 이게 뭐야 흑초 불어 다들 해줘 아빠 너 소금만 먹었지? 시원한 거 먹으래 딸기랑 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깨도 맛있어 여기 봐 야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여길 보세요 물어보세요 아 아 아 ㅎㅎ 어떡해 알았지 거기 있던건지 어떻게 알았지 거기 있던건지 할렐루야 이 점은 먹다니ット 엄마가 Richie & 샘 vs. 온라인 나한테 mourning 그곳에서 다 먹음 어? 나 깨발래. 그러면 나 깨발래. 막수 쳐야겠다. 아 진짜? 베토벨이야 그냥 베토벨? 나나나나! 베토벨. 이거 내일 먹을 거야. 베토벨. 마이크 손잡아. 언니 눈 감아. 눈개도 감아. 저렇게도? 응. 밥을 먹었어요. 뭐야? 엄마 눈 감기하고 밥을 뜯어먹었어? 응. 그래도 없잖아. 지렁. 찍어봐. 밥 먹었지. 그때 가서 놀고. 수업 끝나고 멀자. 그런데 가고 가자. 아 그래. 그래 그래. 그러지? 입만 되게 잘라달라고. 그래. 그런데 공이 있는데도 갖고. 그래. 그래 그래. 머리부터 잘라고? 그래? 응. épisode hatten 저녁 해봅시다 evangelical. 시바ifi 엉덩! 알간 coexistence GHOK 당황삿ST! 엄청 많이 잡았다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? 장고기 끝 물고기 다 잡고 있나봐 너 한번 갈게 많아 아버지는 큰거 잡았다? 진짜요? 네 엄마지가 큰거 잡았다 오징어다 나의 큰거지 난 안 이거 해볼게 이것도 입어볼게 이것도 입어볼게 공주는 우아하게 행동해야 돼 맞아? 응 이거 말고 이거 먼저 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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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 두 이놈에는 못해 짜잔 좋아 맛있겠지? 근데 뭐해? 그래 한 개만 먹어봐 한 개만 먹고 그만 먹어 다 알아 한 개만 먹고 그만 먹어 같이 먹어야지 이거 너무 많아 한 개만 먹고 옳지 씨를 멋질려기 씨는 없어 아지는 없구나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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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줄게 뭐라고? 아빠 양치했는데? 그래? 다 먹어 맛있는데 아빠는 왜 안 먹어 진짜 안 취했어 잘자 응 좋은 꿈 꿔 응 내일 또 재밌게 놀자 응 응 사랑해 응 우삐랑 태아랑 똑같이 엄마를 쳐다봐 잘자 얘들아 응 엄마 야구 뱁 너무 싫어 참치 야구 지금 할 수 없는게 крusper 먹기 흐흐흐 아 다 젖었어 흐흐흐 으흐 으 으 으 으 으 으